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어제죠 18일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JTBC의 싱어게인 9회 방송입니다. 4라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4라운드는 탑10 결정전입니다. 모두 15명이 출연을 해서 그 중에 10명을 뽑는 경연인데요.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와 어느 무대가 가장 멋졌습니까?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무대를 가장 멋진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30호 가수입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창조를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보시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평이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극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자 보이시죠? 탑10 결정전에서 유희열의 극찬. 최근 본 무대 중에서 최고다. 이런 극찬을 한 거예요. 어제 30호 가수가 노래를 마치자 규현 심사위원. 심사위원 규현은 기립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희열 심사위원이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죠? 제목에. 최근에 본 무대 중에서 최고다. 이런 극찬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회를 보던 이승기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2주 전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 적이 있다. 말하자면 최근에 본인이 유희열 스케치북을 진행하면서 많은 프로 무대를 봤지만 최고의 무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승기가 저도 2주 전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갔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이승기보다 더 멋진 더 대단한 무대를 꾸몄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승기의 이 멘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이승기가 나도 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모두 감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0호 가수는 말도 멘트도 잘합니다. 본인의 심정을 아주 철학적으로 잘 얘기를 합니다. 30호 가수의 아버님이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신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30호 가수의 멘트도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를 잘합니다.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음악을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이 30호 가수의 무대는 전혀 다른 무대입니다. 그동안에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은 나는 이도 저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진 심사위원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쪽 저쪽도 아닌 경계선이 아니고 이것도 이쪽도 저쪽도 다 잘하는 가수다. 이렇게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민한다. 내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희 심사위원이 계속 고민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달라. 30호 가수가 펼치는 무대가 전혀 새로운 무대라는 거예요. 독창적인 무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선희 심사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장르를 여는 뮤지션은 지금 말하자면 30호 가수 같은 이런 새로운 장르를 여는 뮤지션은 최근에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니 30호가 이 세길 세 장르를 열어달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수다. 이렇게 이선희 심사위원이 평가를 한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30호 가수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약간 반항적인 멘트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러자 자 김인하 심사위원이 30호 가수한테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본인은 조만간 곧 대스타가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마음을 열어라. 너무 반항적으로 삐딱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멘트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멘트에 30호 가수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본인을 인정해 주는 거죠. 대스타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달라. 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30호 가수가 눈물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MC 이승기가 그 눈물의 의미를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무대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감량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에 삐딱하게 반응했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김인하 심사위원의 이 칭찬을 듣고 어쩌면 제 그릇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김인하 심사위원의 칭찬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무대도 멋지고 멘트 인터뷰도 멋진 게 삼시포 가수인데요. 삼시포 가수는 3라운드에서 이효리의 치티 치티 뱅뱅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심사위원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거치면서 사실은 탑10에 들어간 이후에 이 무명가수 전 이 무명가수들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유명가수가 되는 건데 삼시포 가수는 1,2,3 라운드에 이미 너무 멋진 무대를 꾸며서 이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이승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은 그 훌륭한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형은 또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형도 아티스트입니다. 천재 이승국 이라고 하는 채널명을 갖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승국 입니다. 이렇게 이승국 씨도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영어도 잘하고 그러는데 5년 전서부터 유튜브를 한 거예요. 엉뚱한 내 길을 간 거죠. 말하자면 일반적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특기 교육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아버님은 목사지만은 어머님은 성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가요 이문가요 가 고은하 배우 고은하라고 합니다. 이모겠죠. 그러니까 이모가 고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예술적 피가 좀 흐르는 집안 같습니다. 그게 30호 가수 이승윤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싱어게인의 구해방송 4라운드에 최고의 무대는 누가 뭐래도 자 보시겠습니다. 이승윤의 무대입니다. 이승윤입니다. 이게 이승윤의 자 이 구해방송의 모습인데요. 아 대단합니다. 여기에 주단을 깔아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산울림의 노래를 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재창조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라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싱어게인 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다음 5라운드를 기다리는 거예요. 탑 텐들의 경연이 펼쳐지는데요. 이 30호 가수 이승윤의 무대 뿐만 아닙니다. 63호의 무대도 63호 가수도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가수인데 어제 9회 방송 말하자면 탑 10 결정전 4라운드 에서는 최고의 무대를 30호 가수 이승윤이 찍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가 어제 방송된 싱어게인 9회 방송 중 가장 멋진 무대를 꾸민 이승윤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무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승윤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 뉴스장터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트롯 팬들이 많이 있지만 월요일 10시 30분에 방송되는 싱어게인도 한번 보시면 아마 이런 30호 가수나 63호 가수 등등 있어서 이제 탑10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로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